죄, 죄를 사람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죄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정말로 죽더라도 죄는 지면 안 된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르고 좀 다른 사람도 있고 많이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지호 중에 지금 오는 간음인데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런 과정 속에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요셉이 유혹을 받는데 유혹을 이겨내죠 이겨내서 감옥을 갑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혹에 오는 걸 이겨내서 감옥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아나는 여자도 어떻게든지 유혹해가지고 건드는 제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비하고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만났다면 이건 아주 암제비 숙제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돼도 개념이 다른데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고 죄에 대한 개념이 인간과 인간과 인간이 다르고 성도와 세상 사람이 다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정상적인 사고가 뭐냐 네 사고도 아니고 내 사고도 아니고 성도의 사고도 아니고 세상 사고도 아니고 인간의 사고도 아니고 인간의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가 가장 정확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윤리의 규정에 맞춰 살기가 힘들으니까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르쳐준 그 삶이 가르무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다 살지 그렇게 해서 살아봐 살아보면 그것이 결국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나중에 다 경험해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후회하거나 손해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살기만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그때는 몰라도 엄청 안 좋죠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해둡시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파괴력이 대단해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파괴력이 대단하다 시작 그러니까 죄가 같은 죄라도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뭐가 무섭냐? 뭐가 무섭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섭다 호랑이 나온다 그래서 호랑이가 왜 무섭냐? 사람을 죽이니까 그 호랑이는 별거 아니다 총이 무섭다 왜? 총으로 호랑이 팍 쏴줘면 되니까 그 총은 별거 아니다 폭탄이 무섭다 총은 한 명 중에 폭탄을 열에면 폭탄이 뭘 이렇게 하니까 원자폭탄이 무섭다 그런데 호랑이가 총이, 폭탄이, 원자폭탄이 왜 무서워요?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폭탄이냔 말이요 호랑이냔 말이요 죄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건 폭탄이 아니에요 뭐지? 그러니까 진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요 가장 죄의 싹시 뭐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총이 아니에요 호랑이도 아니에요 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것은 성경은 뭐래? 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무섭다고 그러지 어떤 분은 돈이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어느 면에서 맞지만 돈이 무서운 게 아니죠 죄가 무서웠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죄를 우습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섭게 알아야 되는데 죄를 어떻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에덴 동산부터 올라가 보자고요 선화과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쨔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주렁주렁 열리게 하죠 그러면 주렁주렁 열린 선화과 속에 그까이 거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 더 달리면 어떻고 안 달리면 어차피 떨어질 거 그거 하나 먹은 것은 별거 아닌데 에덴의 행복이 파괴되고 인류의 사망이 왔다 그거 보세요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괴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요즘으로 가져와 봅시다 내가 우리 신랑하고 아까 드라마 보니까 10년을 살았다 이거예요 신랑하고 하여튼 어쨌든 재밌게 살았어 재밌게 살았는데 살다 보면 권태가 온단 말이에요 권태가 그러니까 맨날 살으니까 그래요 근데 앞집 여자를 보니까 그거 괜찮게 생겼어 그거 좀 괜찮아 그래서 맨날 이 집에 자느냐 저 집에서 한번 자고 왔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맨날 우리 집에서 자다가 하루 밤 저 집에 가서 자고 왔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표가 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정을 깬다 내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파괴력이 대단해서 가정을 깨고 행복을 깨고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온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어요 그 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부터 내 식으로도 말고 네 식으로도 말고 성도식으로도 말고 누구 식으로 하자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잘 미워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사랑한다 그 중에 이 가늠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움냐면 이 가늠이라는 게 왜 무서움냐면 죄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다른데 성령의 열매 육신이 열다섯 개가 나오고 이건 아홉 개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1등이 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열매 1등은 뭐 해야 돼? 아니지 죄는 다 열다섯 가지가 죄인데 성령의 열매 1등이 뭐요? 사랑 그러면 육신의 열매 1등은 뭐 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미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늠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대명사는 뭐고 아니지 성령의 열매 대명사는 뭐고 사랑 육신의 열매 대명사는 뭐고 가늠이란 말이에요 가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고 사랑이고 제일 나쁜 건 그래요 가늠 한 번 또 성경을 찾아 봅시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써있나 몰라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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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곧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룩을 반대하는 거룩을 막는 첫째가 뭐예요? 음란이란 말이에요 음란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 나옵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이고 세상에 뭐를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아 그러니까 음란을 깨면은 뭐를 안 취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안 취하고 다른 사람을 아까 그 사람이 딱 걸렸네 그 조종사가 지금 그러기에는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게 지금 저 조종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문제라 저게 지금 저짓만 해서 그렇게 결혼 연습곡이 나오지 않겠죠 대다수가 알든 모르든 제가 수턱에 받는 전화 가운데 하나가 그 남편 바람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만 바람피우겠냐고 남자가 어떻게 남자끼리 바람피워 거기 다 짝꿍이 있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바람피운다는 소리도 수두룩에 있을 거라 그런데 다 남자가 대명사처럼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남자 혼자 바람피운 동성연애자요? 분명 거기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이 많아지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서 보면 이거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누구를 살게 하실 때 하와를 살게 하실 때 그냥 살아라 그러지 않고 장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지켜라 뭐 해라? 지켜라 에덴은 가정은 지키는 거예요 살면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은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다 시작! 가정은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그 말을 축소하면 남편은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아내는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살다 보니까 따로 놀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선화과를 먹을 때 그날 가가지고 그날 먹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자아 죄의 습성상 죄 없는 하와가 죄를 지는데 어떻게 그날로 지어버립니까? 선화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신랑이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었지? 처음에는 뭐만 했지? 보기만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가까이 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날은 먹지는 않고 만져만 봤지 그 다음날은 딱 가지고 갈등을 느꼈지 아마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때 개인적으로 그냥 먹은 줄 알았더니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해 이제 뱀이 자자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질 때 인간이 죄를 질 때 그냥 갑자기 죄로 팍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생각이 마음이 말이 행동이 이렇게 4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나타나지 않는 본질이라고 그러고 말과 행동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간음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을 위해 말은 죄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입만 열면 음단 패설이야 입만 열면 맨 그 거시기 얘기만이야 그래도 뭐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냐면 벌써 말이 나오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3단계를 온 거야 지금 뭐만 안 하고 행동만 안 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담 하와 마음 속에 이제 선악가에 대한 생각을 하겠어 마음에 품었어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날까지 어느 순간에 마귀가 달라붙었다는 거죠 마귀가 잘 들으세요 마귀가 어느 순간에 달라붙었는데 어느 시점에 달라붙었냐 이거요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 뿐만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가인도 동생을 죽이기에는 지정신을 준 게 아니고 누가 달라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달라붙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있지 음란 뭐라 음란 마귀라 그러죠 음란 마귀 그러면 또 술 먹는 사람은 술 마귀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 마귀 그렇게 쓰는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이 역사하는데 역사를 하는데 도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요 도박으로 하여튼 그냥 지나가다가도 누가 고수업 치고 있으면 여보 빨리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거 개기지만 한번 쳐도 되나요 하여튼 조작진만 가면 알건 모르건 가든 붙어치는 사람이에요 그 뭐 있는 사람이요 도박 도벽이 있는 사람 도벽이 도박 도벽이 훔치는 사람이 있어 또 여자만 보면 그냥 아니 그냥 여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그 혼자 음란한 사람 또 TV를 보면 그냥 봐야 되는데 술 따르면 여보 갖고 와봐 그게 참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디서 일찍 예수를 믿다 보니까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이 입을 쩍쩍 다시는 것을 왜 그런지는 나는 몰라 알지 알기야 나도 그 맛을 내가 몰라 근데 이걸 먹었던 사람은 이걸 먹었던 사람은 참아야 돼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같이 이기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기는 사람하고 참아서 이기는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치? 이 사람은 모르니까 참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알기에 아이고 옛날에 힘든 거야 이것이 술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냥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자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지겨주네 저거 아이고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화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싸네 저거 봐 내가 싼다잖아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이 아예 모르고 깨끗하게 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인지 알겠죠?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그 놈을 다 참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생긴 것이 하루가 아니고 며칠을 몇 날을 거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담이 몰랐다는 거죠 하와가 말을 안 했어 왜? 왜? 혼날까 봐서 혼나더라도 말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그 연속곡으로 연속곡을 배워줬으니까 그 기장이 아 여보 그 내 심부름 하는 그 스튜디오스 있잖아 아 걔가 왜 이렇게 자꾸 나 마음에 쓸리는지 몰라 당연히 정신 안 차려 그때부터 차렸으면 되는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얻어 터지더라도 얘기하는 게 피해가 줄어드는 거다 시작 얻어 터지더라도 혼나더라도 얘기하는 게 그나마 피해가 적다 아멘 하와가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혼나니까 만약 얘기했으면 당연히 가지 마라 아니면 둘이 지켰어야 되는데 대사 두었더니 언제까지 갔냐 먹을 때까지 가버렸어요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가 먹고 나니까 이제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이제 아담 형님 나중에 천당 가서 만나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솔직히 당신도 먹고 싶어서 먹었소 어쩔 수 없어서 먹었소 그냥 아내 혼자 죽일 수 없어서 먹었소 그것도 막 여러 가지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둘이 다 먹었다는 거죠 가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도 혼자만 얘기하잖아 지금 드라마에서도 야 정신 차려라 이거를 마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자꾸 그 아가씨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묻었냐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의 3단계인데 생각으로 딱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것이 마음으로 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부부가 사랑으로 꽉 뭉쳐있으면 생각이 잘 못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가 꽉 붙어있을 때는 못 들어왔는데 떨어지니까 들어온 것처럼 부부가 살다 보면 떨어져진다고 10년 20년 40대 부부가 꽉 붙어있는 부부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들어오는 게 더 낫겄어 그냥 월급만 딸콕딸콕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게 낫겄어 왜냐 여자의 마음이 자식한테 가있어 남자의 마음은 사업과 직장으로 가있고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붙어 사는 거야 몸뚱아리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빠져버리고 몸뚱아리만 붙어 사는데 그때 그냥 가면 괜찮은데 이 틈새에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 틈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틈이 없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비어있으니까 들어온데 거기다가 이제 그 공허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을 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다 딱 보고 지나가 어 참 이쁘다 아이고 나 결혼할 때는 저런 여자 어디 있었다냐 이게 생각이 딱 들으면 저 이거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해 이러면 괜찮은데 이놈이 생각을 지나서 마음으로 내려오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렇게 자꾸 얼굴이 생각이 나 그건 경증인데 이것이 중증이 되면 이제 내호가니 자면서도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 뭐를 안 했으니까 행동을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이미 가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상이 안 넘어가서 그러지 우리는 이미 뭐가 넘어간 거야 본질이 자 그럼 보세요 본질을 지키고 있으면 쉬운 것을 본질을 넘어가 놓고 현상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어릴 것이야 마음은 다 갔는데 몸을 안 내보내려니까 미치지 그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은 참 무서운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완벽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행동을 말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누누이 쓰는 말 있죠 새가 날아가다가 볼일을 봐버렸는데 죄 써서 머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털면 돼 근데 여기다 둥지를 틀고 살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생각과 사로잡은 생각은 다르다 시작 지나가는 생각과 사로잡은 생각은 다르다 지나가는 건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건 근데 사로잡은 건 이거는 좀 이 사로잡혀 있으면 이제 행동을 내보내느냐 안 내보내느냐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있는 그런 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러니까 다른 죄는 그냥 짓고 회귀하고 말하면 이거는 몸 안에 있다 이거야 몸 안에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커요 그래서 마귀란 놈은 수없이 얘기해도 이놈이 오늘 또 내일 또 말할 것도 없이 또 음란으로 사람을 유혹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문제고 바로 쓸지 못하니 문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행동은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그것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는 세상도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여자를 쳐다볼 때 똑바로 봐야지 해본다고 쳐다보면 성희롱이라 오른손이 범죽해하거들랑 잘라버려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세상에 그 손이 왜 범죄요? 보니까 자꾸 만지는 거 있죠 이렇게 자꾸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그걸 성추행이라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특별히 가늠죄에 대해서 엄격한 것은 마귀란 놈은 오늘 또 수턱에 많은 사람들 지금요 애들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몸꿍아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요 생각은요 경로당 가서 또 불꽃 튀깁니다 거기도 나이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생각은 다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한테 잘해준다 이거요 있을 수가 없다 오늘 가정을 가장 파괴하기 좋은 게 가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바람났다 남편이 바람났다 이거는 충격 중이에요 그냥 돈을 띄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전부 보세요 딴 충격은 다 이겨도요 막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거는 되게 이겨내요 아 여보 힘내 여보 힘내 됩니까 바람 피우는 남자 보고 여보 힘내 힘내 잘 생각을 해봐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지금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두가 났어 그럼 여자가 뭐래 여보 힘내세요 또 이 재기하면 돼요 그러잖아 힘내라고 힘내라고 뭐 아팠어 여보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꾸 교통사고 났어 힘내세요 힘내세요 근데 바람 피고 왔어 힘내세요 힘내세요 됩니까 안 뒤져 용기를 북두들 수가 없는 큰 충격이야 그러면 여기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란 놈은 파괴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뭐예요 그게 가늠인 거예요 가늠 그래서 가늠으로 오늘 또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처럼 오늘 또 가정을 파괴하기에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버려라 가늠하지 마라 생각도 조심해라 그렇게 방편을 우리에게 삼아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에도 지금 전부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있다면 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도 못하고 그러면 지키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부터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런 유혹이 유혹이 되지 않도록 남편을 요셉같이 자기 자신을 애써 같이 지켜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부여해준 에덴의 행복 여러분 가정은 에덴입니다 내가 요새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에덴을 어디서 찾겠어요 에덴 동산을 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난 주간에 그것만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여러분 넣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심심해서 다 깨어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하와 하하담 왜 이렇게 자꾸 불렀어요 그냥 뭐 하겠어요 갈 데가 있어 할 게 있어 그죠 우울 잘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인데 그들은 거기가 적성이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는 감옥이요 그만큼 우리가 변질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에덴을 찾아야 돼 그게 어디냐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돈으로 깨는 건 잘 안 깨지더란 말이에요 부두로 깨는 건 안 깨지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깨는 데는 최고 특효약이 뭐예요 바람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오늘 또 육신의 열매 첫 번째 가늠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깨려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이걸 어쩐 어렴이 와도 뭐는 지켜야 된다 으 으 할렐루야 가정은 지켜야 된다 그럴 때 건강과 행복을 오랜 동안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는 진짜 막 답답한 게요 왜 이렇게 내가 말 주변이 없나 몰라요 아이고 막 답답해 이걸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막 하나도 안 넘어지고 잘 지킬 텐데 아이고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제가 무식하고 말 주변이 없어서 은혜가 듭니까 아주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야 믿음이 좋으니까 은혜가 되겠지만 이거 지금 이 방송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더 돼야 될 텐데 막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건 어떻게 하냐 다시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계라는 너무 좋은 용서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안 이뻐질 것 같은 신랑 이뻐지고요 정말 안 미워질 것 같은 신랑 미워지고요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럽니다 이 굽이 잘 넘기면 또 이뻐집니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끊어버리냐 더 이상은 안 이뻐질 것 같거든요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봐서 그래요 저 부분은 진짜 제압 안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세상에 회귀하고 은혜 받으니까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왜 잘 때 눈을 감게 해놨냐는 거요 마누라를 보고자게 해놔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 부부에게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죠 아이고 징그럽게 어떻게 낮에 보는 것도 징그런데 뭘 밤에도 봐요 그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그 새똥 빠진 소리 좀 하지 마 한번 그것이 얼마나 그러면 누구를 쳐다보면 좋겄냐 누구를 쳐다보면 장동건이를 보면 좋겄냐 이영애를 보면 좋겄냐 그거는 자기들끼리 보라고 그러고 우리는 마누라보고 좋고 신랑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행복한 부부 그래서 어떤 유혹도 이겨나가는 그런 건강한 부부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술은 fullness barel